소환조사쇼를 버리기 위해 일단 시간이라도 끌겠다고 작정한 것입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진상규명이 아닌 망신주기에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버린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조작 수사의 주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거하는 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검찰로 향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사 회견문을 받게끔 혹시 기자분들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12일 출석 요구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구를 했다는 게 검사를 주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일방적인 홍보입니다.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6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9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무한반복적인 시간 끌기용, 망신 중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12일 날 다시 한번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열흘 넘게 단식하고 있는 분의 체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마 무자비한... 말을 잇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자비한 일방적인 통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추후 협의된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귀미처원 조사 현안질이나 아니면 청문회 요구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배우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부로커 조우영 씨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주인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검 그것과 관계된 조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의혹을 폭로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조우영에 대한 수수료 수수라든가 많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자체를 무조건 덮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2015년에 수원지검에 의해서 조우영 씨가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 그 사업을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 그거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본 줄거리와 전혀 다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전형적인 국면 전환용 물타기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특검이 다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분란이나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당장 특검을 수용해서 내용을 밝히자. 이게 민주당 입장이지. 또 하나는 새로운 방식의 언론 탄압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나 후실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정치 검찰들의 사실 신상도 우리가 밝히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공수처 등에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역시 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검찰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합리적인 많은 법조인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번에 우리가 검독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김성태에 대한 공소장, 이화영에 대한 공소장 그리고 법정에서 대질심문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돈을 준 상소와 사람, 시간, 금액까지도 전체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공소장인가 뭐 형편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장발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철저한 검찰의 어떤 정치적 판단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영장발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검찰 높게 정치탈압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검찰 끝에 난다! 고맙습니다.